네 그럼 이제 오늘의 시스템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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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으 으 으 어 우리 팬미팅 오래오래 사랑해주세요 항상 인터넷에서 팬미팅 소진도 다른 가족분들을 봤는데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된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은거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저희 오늘 할 사운드 있으니깐요 저희 레이드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희 오래오래 봐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씨 보지만 이렇게 진짜 말로 진짜 말할 수 없으라고 너무 좋은 말을 잘 못하겠는게 너무 좋다 오늘 우리 이런 시간 더 자주 있으면 좋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씨가 너무 많이 안써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바로 정수입니다 일단은 아 보고싶다 할거고 말하지 정리가 안 돼 이런 데가 나왔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이번 기회가 또 있을거니까 이제 오늘 이제 사진이 너무 좋았지만 너무 좋았지만 또 다음에 더 많이 더 예술이 될 수 있게 찍어서 더 많이 찍을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팬을 드리면서 어 이게 우리가 팬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여러분이랑 제대로 놔드린 스포츠가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사랑해요. 안녕. 네, 저희 처음 택배빈 때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기 벚꽃들이 있어요, 여러분. 벚꽃들이 있어요. 벚꽃이 있어요.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저희 예쁘게 와주시로 드리면서 저희가 데뷔하고 첫 탭 미팅을 이렇게 가면서 너무 고맙게 드리고 저희가 봄에 이렇게 데뷔했는데 앞으로 여름, 가을, 겨울도 엄청 볼 기회가 많을 테니까 그게 너무 기대되고요.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